나 반지 꼭 찾아야 돼 알았어 잠깐만 이것만 찾고 야 처하 백자 내가 우리 할아버지 거 갖다 줄게 반지 좀 찾게 해줘 정말? 알았어 내가 바로 전화해 볼게 전화가 아 맞다 맞다 당신이 바람 피는 후 내 인생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동안 당신만 믿고 당신만 바라보며 산 난 바보였어 응 뭐 꼭 바보라고 까지야 이제 공부도 다시 시작할 거고 돈도 벌 거예요 누구랑 똑같네 그래 당신 인생 찾아갈 거면 가 아 저러면 안 될 텐데 네 이혼 서류 보내겠어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저러다 설마 동원 씨 이제 가야 할 거라고 동주? 아이씨 저럴 줄 알았어요 아이씨 저럴 줄 알았어요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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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아이씨 진짜 엉뚱한 데로 굴러간 건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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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슬이 다친 상태에서 두 번째 죽으면 정말 고통스러울 텐데 아 아 아 아 왜 이러지? 웃을 때문인가? 미용. 왜 이러지? 괜찮나? 병수야, 나 먼저 갈게. 반지는? 내일 와서 다시 찾을게. 간다. 미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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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열어봐. 모르게... 아 여기서 죽으러 왔네. 미호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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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정치 차려봐. 미호야. 미호야.